바쁜 일정 뒤 김희연을 다시 만난 곳은 아하 운동하시는구나 어? 그런데 기구하고 동작이 무슨 무술 같기도 하고 안무 같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문워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가지 운동을 해봤는데 이 필라테스라는 운동은 사실 넷째 아이 낳고 처음 접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땐 쉬운 것 같지만 꽤 많은 근력 운동과 함께 또 이렇게 뭐죠? 네 몸에 규정도 되고요 혜연씨 같은 경우는 다른 분보다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매를 관리하신다는 건 예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능적이에요 마른 몸매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쁜 몸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필라테스는 육아 같은 스트레칭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육아와 같은 그런 스트레칭 효과도 있지만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서 그거를 반복하는 그런 운동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근력 강화 효과까지 같이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 쓰던 그런 코어 머슬이라고 하는 중심 근육들을 단련을 함으로써 특히 이제 자세 교정이나 그런 몸매 관리 그리고 체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필라테스 가수 김희연의 헬스테클 다이어트 가수 김희연의 헬스테클